여보 일어나 강씨 강씨 여보 일어나봐 여보 아우 강 강씨 여보 아우 왜 벌써부터 깨우고 그래 당신 무슨 꿈을 꾼 거야? 뭐 강씨? 뭐? 누구? 당신이 지금 잠꼬대로 강씨 어쩌고 했잖아 그게 누구냐고 아 이 여자가 생사람 잡네 아 그 사람이 누군데?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? 아 참 자다가 날벼락 맞는다고 아휴 아휴 꼭 이렇게 휴대폰도 베고 자고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전자파 안 좋다는데도 꼭 휴대폰을 끼고 자 이러지 말자 하나 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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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양도 없어 으 으 으 뭐 하는 거야 당신 이렇게 저질이 었어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욕보고 그래 이거 통신법에 위반되는 거 몰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는 알 거 아냐 뭘 그렇게 화를 내 그냥 궁금해서 본 것뿐인데 앞으로 또다시 이런 짓 하면 난 그때 당신 용서 안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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